안녕하세요 션리부동산입니다. 코키틀람 버크마운트 지역에 위치한 라일리팍 신규분양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크마운트 지역에 위치한 라일리팍은 벤쿠버 다운타운에서 37km, UBC에서 47km, 벤쿠버 에어포트까지 48km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프린스톤 에비뉴와 올름스탯 스트리트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바로길 건너편에 3.5에이커 부지에 라일리팍이 위치해서 운동과 산책하기에 상당히 편리해 보입니다. 주변에 2023년 목표로 신규 학교가 생길 예정이고 현재는 엘레멘터리스쿨은 1.6km, 미루스쿨은 3.3km, 세컨더리스쿨은 4.7km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 편의실로는 세이본푸드와 스타벅스, 운동할 수 있는 하이드크릭 레크레이션센터가 4km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디벨로퍼는 모자이기구요. 총 타운하우스는 91세대로 구성됩니다. 총 5가지의 플로어플랜으로 1485스퀘어핏부터 2271스퀘어핏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외관의 모습이구요. 한쪽에서는 2층의 모습을 하고 있고 주차장 쪽에서 보면 3층으로 구성됩니다. 1층은 주차장과 베드룸, 2층은 다이닝 공간과 리빙룸, 화장실이 하나 있구요. 3층은 방 3개, 욕실 2개, 세탁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주변 환경 보시겠습니다. 프린스턴 에비뉴에서 바라본 전망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조용한 지역에 있고, 숲이 많이 우겨져 있고, 전망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드가 프린스턴 에비뉴이구요. 지금 보시는 부지가 릴리팍에 들어올 부지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친 부분이 라일리팍의 모습입니다. 세일즈 센터에는 현재 쇼홈이 준비되지 않아서 인근의 모자잇 건설에서 최근 분양하고 있는 미첼이라는 타운하우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라일리팍 타운하우스와 디자인과 플로우 플랜은 다르지만, 마감과 건설 품질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일리파크는 4베드룸부터 시작이 되구요. 2.5개의 베스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모두 사이드 바이사이드 가라지를 가지고 있구요. 예상되는 컴플리션데이는 2023년 여름이고, 디파짓 조건은 총 15%입니다. 5%씩 분납해서 3개월에 나누어서 지불하시면 되는 조건이구요. 히팅 방식은 일렉틱 베이스보드 방식이고, 에어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메니티로는 라운즈와 피트니스 센터가 제공이 되구요. 스트라타핀은 스퀘어핏당 18센트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는 키친에이드 제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타운하우스 미첼처럼, 반대편에서 보면, 주차장 쪽에서 보면 3층 구조이고, 지금 보시는 미첼도 반대편에서 보면 2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 밑부분을 활용해서 놓치는 공간까지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모습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방 3개와 욕실 2개, 세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의 모습이구요. 마스터 베드룸에 있는 욕실의 모습입니다. 샤워부스와 더블 싱크, 그리고 샤워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과 넓은 워크인, 클로우젯의 모습입니다. 복도 쪽에 위치한 스토리지 공간이구요. 3층에 위치한 두번째 욕실의 모습입니다. 3층의 두번째 방의 모습이구요. 세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버크마우튼 지역에 신규 분양하고 있는 라일리 타운하우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본 타운하우스 구매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